아, 짜증나네 세차를 했는데 왜 비가 오게 날씨가 물어갔잖아 비 안 온다메 이게 뭐냐고 이게 아, 참 진짜 아, 참 진짜 아, 참 진짜 창문을 열어놓고 얘기지 말라 그랬더니 담배들을 그렇게 펴가지고 냄새가 자꾸 들어와서 창문을 잡고 에어컨을 켜고 카카오 택시,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개인 택시 감행을 하는 것 같은데 빡시게 돌리나나보죠? 코를 몰아준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데 남의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제가 알 바 아니지만 이야, 한 시간 동안 사람 구경, 손님 구경 한 번 제대로 못하네요 시내에 택시가 서 있을 만한 장소에는 거의 다 빈 차들이 다 서 있어서 을지로 일대를 한 두어 바퀴 돌고 나서 조금의 여유가 생겨 가지고 살짝 지금 와 있습니다 앞의 차들은 보통 다 카카오 콜을 받아서 다 나가는 것 같고 이름은 티맵은 울릴 생각도 안 하고 마카롱은 뭐 예약 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콜이 없는 시간이 많고 와그라노 와바 например 이거는 ли 어으 다음번에 근데 울고싶어라 울고싶어라 이 마음 니 단디해라 마 고마해라니 고마해라니 니 그라노 다친데이 와그라노니 또 와그라노 아그라노니 쫄깃쫄깃 마시아 호스커플 3경 호스커플 3경 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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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 마시아 마시아 에 kry 여전재 관객 자 이 퇴근시간 이렇게 걸려? 퇴근시간이 이렇게 걸려? 퇴근시간은 이렇게 과연? 잠겨있습니다. 진짜 손님이 없네요. 손님이 없을 줄 알고 친구랑 세차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셀프를 차장해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대마침 제가 인천을 갔다 오는 바람에 한 10분 정도 지각을 했네요. 친구들은 벌써 와서 세차하네. 야 이거다가 보자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아무것도 없어. 세차하러. 친구는 옆에서 세차하러. 두차하러. 저렴하게의 여행을 잘라주세요. 이제 세차하러. 이제 세차하러. 다시 세차하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세차 끝.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세차를 했는데 왜 비가 오고 오게. 날씨가 불어갔잖아. 비 안 온다며. 이게 뭐냐고 이게. 아, 참 기다려. 거금 들어서 세차했더니 이게 뭐야. 와, 크레상노. 아! 아! 아!